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치를 요구한 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최근 현대차그룹 경영진과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과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한 해외의 기업설명회에서 만났습니다. 엘리엇은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현대차, 기아차,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엘리엇은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